노동개혁, 특히 건강보험,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들이나 실적들을 지우려는 의도라고 봐요 두 번째, 그리고 잘 보세요 첫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 무죄, 최종 무죄가 됐습니다 그때 판결의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문제 나오고 대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대본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검사가 제대로 대응 안 한 부분은 비판마다 맞다 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검사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합니까? 검사의 임무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판결의 내용들, 기사 나온 것만 보면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대로 증명을 못하면 그건 무죄다 이건 논리예요 그럼 검사가 제대로 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유죄가 의심되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유죄가 의심되나?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그 내용도 뭡니까? 그게 부정수급이에요 그렇게 줄줄 돈이 세고 있는 거예요 20몇인가를 부정수급 받은 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이라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보험에 있는 돈 빼내가지고 자기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 논란이었어요 이런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케어를 없애는 게 아니고 보장성을 없애지 말고 이렇게 줄줄 세고 있는 물론 지금 재보험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돈을 의료보험에 그 돈을 빼내고 있는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 잡는 데나 열심히 하세요 무죄 만들지 말고 그러면 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아니 보장성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장성을 줄여봐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본 줄 아세요? 정말 저 제일 우리 사회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돈 있는 사람들 자기 돈 내고 가면 돼요 MRI든 시티든 이건 뭐 안 하는 사람 이러면요 아빠도 이제 안 가 병원에 누가 가겠어요 병원에 자기도 내고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정말 정의라고 본인이 표현하더라고요 정의 그 정의가 뭡니까 대체 어려운 사람이 치료받고 싶을 때 치료받게 하는 게 정의고요 진짜 정의는 이렇게 부정적 방법으로 의료보험을 몰래 타내거나 아니면 사무장 병원 세워가지고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환자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교통사고 당해왔는데 필요 없는 걸 치료하게 했거나 이런 거 잡아내서 그거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거 그걸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정의지 아니 단체로 모든 보상을 다 줄이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장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가 80% 이상이에요 보장성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65. 몇 퍼센트밖에 안 돼 아직도 이런 구조인데 아니 세계 12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보장성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 보장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고 어디서 이상한 조언을 받는 것 같아요 조정이나 지금 청공이 전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김건희가 서열 1위 청공이 서열 1위 김건희가 서열 1위이냐 김건희가 대통령이 윤석열 배우자다 이런 풍작까지 돌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관한 참모지들 모면 그나마 국민의힘단에서 검증된 사람들 다 쫓겨나고 전희경 씨라든 이런 극단적 정경련 재벌 앞잡이 인사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건강보험을 아예 민영하려고 하는 포설관인 것 같아요 건강보험 엄청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문재인 케어를 공개하면서 나중에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사들 중에 강경보수를 알려진 최대집 전 의협회장 있잖아요 저는 잠깐 사석에서 맞는데 다른 문제로 이 문재인 케어는 잘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강경보수 극단 보수인사라는 평가를 받은 분이 의협하고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지만 상당히 논의해서 차츰차츰 어쨌든 없는 사람들 약자들의 보장성 강한 게 맞으니까 의협도 총론에 찬성했고 강론적으로는 부딪혔지만 그래서 상고 끝에 나온 자식처럼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방향도 그쪽으로 가진다는 거죠 급격히 영국이나 쿠바 같은 사회주의적 무상 의료로 간 것도 아니고 최진봉 교수가 말씀하신 게 겨우 64%, 65% 보장성 나머지 35%는 아직도 본인이 부담해 그것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윤석열의 아주 나쁜 점이 일방적으로 독재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일삼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병원을 수천번 간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수천번 간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주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수천번 갔다는 것은 그런 내도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도 본인이 내는데 본인 부담금은 35% 정도 내는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서 그런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했죠 그게 마치 그래서 마치 그게 근데 문재인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재인키가 아니라 일부 정말 의료 쇼핑을 하는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대책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최봉준 교수님처럼 부정수급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의 70억 안팎인 자들이 재산이 보험료 7만 원 저도 지금 3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저보다 훨씬 몇십 배 부자인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왜 이런 반성은 안 합니까 왜 이것부터 고친다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단 하나도 설득력이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반말이고 거짓말과 반말이 나오고 있다 저는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할 때부터 앞으로 남은 것은 사건 조작, 증거 조작, 거짓말 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메디게이트 뉴스라고 하는 이게 보도된 거요 그렇죠 의료 전문지 의사들이 보는 거 거기에 뭐라고 기사가 나는 줄 아세요? 건강보험 2조 8천억 원 흑자 누적 적립금 20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요 병원을 많이 안 가셨대요 그리고 소독을 잘하니까 감기나 이런 데 안 걸린 거야 그래서 치료가 적어져가지고 건강보험 2조 8천억 원 흑자 났어요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이 흑자고 누적 적립금만 지금 건강보험 20조 2천억 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적자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적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줄로 보면 대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미래에 우리가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아니 그거를 지금 보장한 것 때문에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니잖아 이미 2년 3년 전에 시작해서 보장을 받아왔고 시행했는데 흑자가 났어 근데 왜 이걸 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나쁜 게 본인들이 어르신들 보수장당으로서 노인들 존경이 앞장선다고 하는 거 문제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조치로 치료진 게 MRCT도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제 비급여 분야가 급여화된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얼마나 이해가 안 좋습니까 한국 사회에 그동안 집같이 무서워서도 안 가고 돈 때문에 안 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2개까지 근무가 적용돼요 안 하면 150만 원 안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자기분당은 조금 내면 어르신 너무 좋아하고요 원래 댓글 보면 다 65세까지 어떻게 기다려 우리는 50대 50, 60대 이미 이가 다 망가져 있는데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제발 그 연령을 낮춰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이런 겁니다 국내에 꼭 필요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파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내가 죽어버리지 내가 아파 버리지 이런 부모님들 우리 평생을 고생하셔서 자식들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마치 문재인 케어가 무슨 악마의 정책인 것처럼 가서 윤석열은 최대집 전 회장 만나고 오세요 강경보수 의사회장을 만나가지고 좀 공부하고 오세요 공부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에 대해서 아마 민심이 좀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노동 문제도 이게 거기에 교수들이 12명 모여가지고 낸 권고안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전문가들의 그 안에 대해서 노동장관도 권고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몰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일주일 내내 일하면 80.5시간은 일해야 돼요 아니 80.5시간 방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못해요 죽어 죽어 안 한다고 별명이 돈진봉이고 세송 목사시니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죽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 상하죠 저희들이면 알려드려야죠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로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연고에서는 노사 합의라는 거이기 때문에 합의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로사회라는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합의라고 하는 것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고용주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거를 요청할 때 합의를 할 때 은근히 압력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승진을 빌미로 에컨대 보상을 빌미로 합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죠 두 번째 52시간을 만든 건 일정부전은 강제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가장이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우 기자도 이제 가장 물론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가장 입장에서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한데 내가 좀 진짜 몸이 부서져도 조금 더 일하지 뭐 아이를 위혈하면 내가 잠 안 자서라도 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지로 뭡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52장으로 제안을 해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렇죠 법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금 범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과로사나 아니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정도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 근거를 해놓은 거를 이거를 막 늘려 그러면 이거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만 생각하고 산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로자의 생명은 근로자의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전역에 있는 삶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인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이 정도 일을 하도록 하세요 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놓아야 예를 들면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내 책임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더 이상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야 대체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요 노동에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혁을 딴 데는 붙여야지 딴 데는 노동을 뭘 개혁을 하는데요 아니 개혁을 노동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노동에 붙였다면 노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큰 게 뭐 썩었다는 얘기고 이런 거잖아요 노동에다 왜 개혁을 붙이냐고 갖다가 노동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과로나 과로사 또는 직장 내 괴롭히 이런 걸 봤을 때 노동은 보호와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죠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노동 노동 때만 노동을 써요 노동자 때는 또 갑자기 근로자를 바꿔요 그냥 노동에만 힘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해라 이런 게 근로자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최재임금 150만원으로 일할 사람은 넘쳐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권성동 지측근 구급 공문됐다고 최재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고 자기 측근들은 최재임금보다 10만원 더 받고 사대보험 보험 되고 퇴직금 되고 나중에 출세길 열린 용산진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다고 큰소리 쳤어요 어떻게 서울에서 최재임금에다가 10만원 더 받는 걸 사냐고 해놓고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150만원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유수당이 없앤다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주유수당이 없어지면 최재임금이 지금 200만원인데 170만원대로 쫄아듭니다 그러니까 170만원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고급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폭력 코인폭력까지 육중고 공공률까지 급등하고 있는 나라에서 택시 탔더니 벌써 할증료 진짜 만원 이상 더 나오더라고요 벌써 사방팔방에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임금만 올리지 마라 심지어 임금을 더 깎고 노동시간은 더 늘려라 완전히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안전은 하물련대 짓밟아가지고 지지율 일부 올라갔다고 즐기면서 이제 국민 전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최진영 교수님께서 지지율이 해야겠지만 30% 중반지지율이라고 하고 웃는 놈들은 전 세계 천봅니다 65%가 지지 않는다는 건데 부끄러운지 모르고 근데 저는 이 지지율도 금방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 국민의 뜻은 그걸 공격하고 국민들이 노동시간 좀 줄이고 임금 좀 올려달라는 게 세계적 추세국민들의 염원인데 그걸 공격하니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제기가 더 심화되겠네요 민생기가 결국 그래서 저희도 윤석열, 퇴진 사회 중에 영준이가 민생파탄입니다 민생파탄 정치법, 평화파계, 친일매국, 주가조적, 회경력, 상습사기법 별거 다 했지만 민생경제가 지금 파탄 이게 저는 내년도에 올해는 1년 차이고 이제 7, 8개월 지났으니까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는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1월달 총집중집회 지금 2016년처럼 바로 끌어내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긴 호흡을 가지면서 더 큰 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네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